오늘 5명의 전문가 가운데 보악권이 2명, 하락권이 하락세가 2명, 상승장이 1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청환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JS커프레이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ISIC의 안지영 팀장은 보악권장 예상을 하면서 바이넥스에 주목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징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자동차 정유 섹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KTV투자증권의 이성욱 차장은 보악권장 예상을 하면서 고려아연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 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넷게임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청환 부장, ISIC의 안정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청환 부장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저는 상승장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빠질 수도 있고 보압도 있을 수 있는데 앞에서 우리 다섯 분이 말씀하신 이런 거는 그냥 컨센스 용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을 보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는 시장을 전체적으로 좋게 보는 거나 하락을 많이 있을 경우에는 좀 안 좋게 보는 거나 아니면 그게 중간이면 이 정도 그냥 보통으로 보는 거나 이 정도 컨센스 입장에서 보시고요. 최근에 연준은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지금 보이고 있고 5월 달에 50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6월 달까지 50BP인데 애초에 좀 최근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5월 달에 25BP에 QTB 시작하지 않겠냐 이 정도였는데 좀 더 매파적인 스탠스 입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가 견주하다는 거죠. 미증시가 4일 연속 올라갔고 하루 쉬고 또 그 하루 올라갔다가 어제 조종을 보였던 거는 최근에 강한 반등으로 인한 건전한 조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은 이런 악재라든가 이런 불확실성을 시장에서 지금 소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미증시도 장중에 플러스로 부하까지 올라갔던 측면을 봤을 때는 올라간 거에 따른 차익매밀 정도 그 정도 수준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월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 선물 누적 포지션도 한 188억 정도 매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이 지금 위도 아래도 아닙니다.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수준이라서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우리 시장은 빨리 올라와서 지금 41선이 돌파가 돼서 단기평선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 10, 21선이 다 우상향이 됐고 41선도 돌리는 모습이라서 좀 더 강한 모습이고 코스피도 일단 5, 2선이 우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11선, 21선은 우상향으로 전환시키라는 흐름을 봤을 때는 적어도 지금 지수가 아직 강한 측이보다는 최근의 흐름들은 종목 장소가 분명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FOMC가 5월 3일에서 4일 정도에 있기 때문에 4월까지는 FOMC가 없다는 것들 그리고 연준 의원들이 발언하는 것들은 어쨌든 말뿐이라는 것들을 봤을 때는 4월까지는 FOMC 이전까지는 종목 장세, 종목별 랠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를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미국에서 352개의 중국산 제품에 관한 관세를 제외를 조화를 시켰는데 이게 표적 관세 배제 절차거든요. TTP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수입 가격을 인화시키고 수출국에 대한 물량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다까지 말씀드리고 종목별 장세를 봤을 때는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들은 좀 더 우리가 같이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4월까지는 지수보다는 종목별 장세를 예상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영 팀장님, 어제와 그제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반대로 봐야 될까요? 일단 전일 우리 증시 보시면 기관의 매수세 힘입어서 동반 상승을 마감을 했는데요. 미 증시가 실적 후점의 기대가 높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 또한 기업 실적 기대감에 상승을 좀 해줬고요.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지수 추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럽 최대 철강 기업인 아조부스탈이 러시아군 공격으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왔고 러시아의 세베네스탈의 디폴트 위기 등으로 국내 철강 기업들에는 반사 수혜로 작용되면서 좋은 흐름이 나와졌는데요. 일단은 시장으로만 놓고 본다면 지난 15일에서 16일에 열린 미 FMC를 계기로 금리 관련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반등의 기점을 잡아가는 타향이고요. 금리 방향성이 명확해진 후에는 오히려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공개된 FMC 전도표 보시면 올해 기준금리 인상 횟수는 7회 연말 예상 기준금리는 1.875%로 기존 전망치보다 높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품 확대보다는 불확실성 횟수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이나 증시 불확실성 때문에 가치주를 관심 깊게 봤다면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 급등 영향을 적게 받는 성장주의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용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의 매력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스닥 내에서는 30%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 미디어, 소프트웨어나 바이오 옵션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투입 비중이 낮아서 인플레이션 타격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기 때문에 지금처럼 코스닥 실적이 견조한 시점에서 또 한 번 추가 반등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원자재 급등 영향을 좀 덜 받는 성장지에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관심 종목 좀 알아볼까요? 먼저 이창환 부장님. 기업인데 작년 4분기 때 어니 서프라이즈가 일단 낮고 4분기 때 핸드백 의료, 핸드백 OEM 브랜드 업체로부터 수준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보통 의료 OEM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4분기가 실적이 피크가 나오고 1분기는 비수기에 들어가서 부진하기 마련인데 베이스 포퍼레이션은 이례적으로 핸드백 쪽에서 1분기 때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좀 보여져서 분기별 측면도 4분기보다 1분기가 더 실적이 올라오는 구조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고 미국 미오프닝에 따른 의료와 핸드백 수요 증가에 따른 수요의 동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겠고요. 동사가 원래 핸드백 전문이었다가 약품 상으로 인수를 함으로써 의료 OEM까지 진출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볼륨이 상당히 커진 모습이고 동사가 최근 한 6년간 받았던 PR이 6배에서 12배 사이에 있는데 올해 실적 기준으로 현재 6배가 안 되고요. 그리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 4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사적 밸류이션 하단에 있고 너무나도 편안하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타겟 PR 10배 정도 잡으면 올해 추정 2배에서 4,400원대, 내년에 5,600원대를 받을 때는 목표 주가 4만 4천원 그리고 2차 5만 6천원까지 볼 수 있으니까 어제 좀 정상적 주가가 좀 강의가 올라왔습니다. 2만 6천 3백원까지 올라왔는데 5일 선이 2만 5천 8백원 정도니까 그 이하권에서 눌림 시에 부잘매수 잡아보시고요. 목표가 4만 4천원 2차 5만 6천원까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가 넉넉하게 2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S커퍼레이션 미국 리오프닝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정팀장님 바이넥스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 바이오 위탁 생산 부문 매출이 좀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호시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 보시면 1,3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8.8% 감소한 131억 원인데요. 현재 바이넥스의 사업을 보시면 크게 합성이역품 제조 판매하고 바이오이역품 CM으로 나누어져 있죠. 지난해 일부 합성이역품 제조 판매 중지 조치 등의 악재로 관련 매출이 좀 부진했던 상황이었지만 작년 4분기 바이오 부문 매출이 1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늘면서 올해는 더욱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4분기에 본격 생산이 시작된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 매출이 반영되면서 통도 공장 매출이 47% 이상 늘어나는 상황에서 2022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최소 전년 대비 18%와 70% 이상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중에서 바이오 사업부 매출은 650억 원 이상으로 최소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 중에서는 청도 공장이 완전 가동 중이고 오송 공장 같은 경우에는 2개의 1000리터 설비가 가동 중이어서 연간 수주 물량이 충분히 차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오송 공장의 5000리터 세부평양기에 대한 수주도 받고 있어서 이로 인한 공장 가동률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합성 의약품 매출도 올해부터 다시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동산은 올 상반기쯤에 약 350억 원을 투입해서 부산 신공장을 완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합성 의약품 매출의 성장률은 과거의 10%대보다는 낮겠지만 그래도 한 6에서 8% 정도는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차트 보셔도 바닷건에서 서서히 터너라운드 하는 흐름으로 15,000원 깨지 않는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심주 바이넥스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